네, 오늘의 첫 번째 총선 시그널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 모셔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네, 22대 국회에 30대 의원들이 꽤 있으시던데, 국민의힘 지역구에서는 90대, 90년대생 의원이 탄생한 게 처음이잖아요. 네, 네. 가장 최연소 지역구 의원이 되셨는데, 좀 어떤 각오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포천가평이 평균적으로 연령이 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후보로 만들어주시고, 또 선출해주신 배경에는 대한민국 정치 한번 바꿔보자라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1대 국회가 사실 정치의 기능이 마비됐었잖아요. 서로 악마화하고 대화, 협치가 못 있었는데, 그런 걸 좀 잘 풀어보고, 제가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과제들, 의료개혁이라든지, 교육개혁, 노동개혁 이런 걸 잘 하려면, 그리고 야당과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제가 또 젊은 당선인인 만큼 야당과 대화의 물꼬를 좀 터서, 저희가 국가적으로 위기적인 이런 상황들을 잘 타개하고, 또 국론을 모으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재섭 당선인이 출연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좀 세워보니까 여야를 합쳐서 30대인 국회의원이 14분이 이번에 입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40대 이상이 286명이나 된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30대 기수론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역할을 중심을 좀 잡고 해줬으면 하는 기대도 있는데, 뭐 당선인들끼리 좀 논의하신 얘기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정치인들, 또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연한 사고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정치인들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과제들, 국정 이런 기조 잘 이어나가려면, 야당과 또 잘 설득하고, 또 대화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야당의 젊은 정치인들하고도 이런 대화의 물꼬를 좀 틀 예정이고요. 또 여당 안에서도 젊은 당선인들끼리 또 이러한 주축이 돼서 공부 모임도 좀 만들고 해서, 또 당에 또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당선되신 포천, 가평 같은 경우에는 당내 경선이 좀 많이 치열했더라고요. 오자 경선은 거의 뭐 국민의힘에서 유일했던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경쟁자도 뭐 삼선시장 지내신 분이고, 뭐 쟁쟁한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오자 경선이라고 치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인물란도 좀 겪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저희 경기도에서 당협위원장을 하셨거나, 오랫동안 지역구 활동하셨던 분들이 시장 군수로 많이 당선되셨어요. 지방선거 때 많이 당선되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 기존의 지역 조직을 오랫동안 관리해 오셨던 분들이 출마하는 인력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 남부나 이런 쪽으로 가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고, 그 와중에도 또 새로운 인물들 많이 모셨고, 또 당과 이미지에 부합하는 분들 많이 모셔서 이번 선거를 치렀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웠던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나름대로 당이 좀 공천 과정에 어려운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수도권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늘 매번 총선 때마다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 보면 서울 지역은 오히려 지난 총선보다는 의석수가 늘었지만, 경기도는 줄어들었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 이렇게 수도권 정당으로 가는 데 있어서 늘 보수 정당이 실패를 하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세 번의 총선에서 연거푸 수도권에서 패배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대선에서 저희가 단순히 보수로만 이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보수와 또 청년과 중도가 연합해서 저희가 어렵게 정말 이긴 대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형이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강력한 기반이라고 생각되는 40대, 50대, 60대 인구가 경기도권에 많이 계시고, 또 이분들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 수도 또 많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산업화 세대라고 했던 보수를 지지하셨던 연령층은 사실상 해가 지날수록 줄어가는 추세이거든요. 이 지형 자체가 민주당에 유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의힘과 또 저희 많은 당선인들이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총선에 임할 때는 다시 청년과 보수와 또 중도가 연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건이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지점에서 저희가 당을 쇄신하는 방향도 어떤 그런 전제를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수습책을 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당선인총의 분위기를 보고는 이게 패배한 당이 맞냐 이런 비판도 좀 나왔었거든요. 뭐 그냥 새내기 당선인들의 인사라든지 아니면 의원들끼리 모여서 사진 찍는 모습 이런 게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실제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요. 겉으로 보는 것처럼 위기의식이 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는 진짜 엄청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많은 당선인들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거에 대해서 많이 반성들 하고 계셨고 그 자리에서도 지역별로 참패에 대한 원인이 조금씩 다를 거고 그 체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세 번의 총선에서 연거푸 진거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민생 문제를 좀 도회시했던 거에 대한 어떤 선거 전략상 그 부분에서 좀 반성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정확한 것은 이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 우리가 4년 뒤에 또다시 총선에서 어려운 환경에 노해질 거고 이번에 이것을 바꿔가지 못하면 수도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나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총선 백서 정말 잘 써서 우리가 잘 반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류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 백서는 그럼 언제부터 쓰게 될까요? 이제 곧 준비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여러 총선의 참패에 대한 원인도 분석해야 되고 하지만 또 지금 21대 국회가 다시 또 시작되면 야당이 또 정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 대처하고 원내 지도부도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 복잡한 사항에서 대처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21대 국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니까 뭔가 좀 마무리해야 될 원내 현안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오늘 보니까 총선 참패 분석 첫 세미나가 열리던데 이게 윤석연 의원이 좀 주도를 하고 김재석, 김용태 당선인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는 주로 좀 어떤 부분들이 얘기가 될까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와 청년과 중도가 연합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 차로 이겼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합해서 이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2년간은 이 청년 그리고 보수 중도의 연합을 해체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스스로가. 그래서 이것을 다시 뭉쳐야 되고 연합해야 하는 조건들 또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당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오늘 세미나에서 말씀드려서 다시 저희가 숙권정당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를 두고는 아마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108명의 의원 당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장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임박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비대위를 꾸리면 전당대회까지 가는 그 중간 과정인 거잖아요. 전당대회 룰을 당원 100%로만 뒀을 때 이게 제대로 된 민심을 담을 수 있냐라는 좀 지적이 있는데 이걸 놓고도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거든요. 김용태 당선인 보시기엔 좀 어때요? 이거 손을 좀 봐야 될까요?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심 100%로 가면서 물론 그 절차적으로 당원 100% 투표 받고 있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당직 선거고 그렇다면 당원들이 뽑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그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다만 그렇게 되면서 지난 2년 동안 당이 무기력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심과 동떨어져 판단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민심이 당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당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정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 이 전당대회 룰부터 좀 바뀌어가는 모습이 아마 국민들 눈에 비춰지기에 당이 바뀌지 않나 이런 이미지들을 보여드리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전당대회 룰은 민심을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율은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할 거라고 보세요? 비율은 3대 7 5대 5 나오지만 그래도 5대 5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5대 5 과거에 저희가 해왔던 방식을 다시 고수하는 것이 국민들 바라보기에도 또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초선 모임도 있었고 그리고 당 원로들 상임고문단 모임이 있었는데 초선 당선인들은 사실 이제 뭔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거고 상임고문단 자리에서 뭔가 쓴소리가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특히 당에 대해서도 좀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좀 직언을 해라 뭐 이런 조언들이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동의하고요. 대통령만 바라본다라는 말이 아니라 저는 권력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그 권력을 바라보는 분들이 실제로 대통령을 바라봤다라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권력만 쫓고 힘 있는 사람한테만 줄 서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당의 기능도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당이 갖고 있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입법부의 역할이잖아요. 국민을 대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민의 목소리를 과감없이 정부나 또 대통령실에 전달해야 되는 그 역할도 분명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여당으로서의 역할은 말 그대로 국정운영의 파트너잖아요.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가는 정당이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여당의 역할을 같이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역할을 잘 해내야지만 저희가 다음 숙권 정당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되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여당 내 야당 역할도 다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당의 많은 사고 죄송합니다. 여당의 다양한 사고, 여당이 갖고 있는 그런 많은 스펙트럼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그리고 때로는 대통령한테도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바뀌셔야 한다. 이런 직원의 목소리도 나와야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당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정당이구나 지금처럼 민주당이 정쟁만 유발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러한 것은 국민들께서도 원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당 안에서 진지하게 정말 대통령께 정말 직원을 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또 저희가 다음에 숙권 국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고 하니 여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면 국민들께서 선거하실 때도 이 국민의힘은 바뀔 수 있는 정당이구나 해서 다시 투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 야당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상인 고문들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청년 정치인들한테 늘 따라다니는 얘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걸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보기에는 내부 총질이라고 보거나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하는 쓴소리가 정말로 고원인데 내부 총질로 비치는 건 본인 스스로도 아쉬울 것 같아서 이건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여당 내 야당 역할 그리고 여당 내에서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또 여당의 지도층을 향해서 옳은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정말 잘되기를 위해서 바라는 쓴소리가 있을 거고 아니면 반대로 이제 자기 정치를 위한 어떤 그런 반 지도부 반 권력적인 측면에서 가감없이 어떤 본인의 정치를 위한 쓴소리를 내는 것도 있어서 이 두 가지 안에서 옳은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자의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후자의 역할을 하다가 저희가 당이 여러 가지 어렵게 된 측면도 있고 지금 이 당에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겪어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당을 위해서 그런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젊은 당선인들의 역할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야당이 아니잖아요. 여당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여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국민들께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 안에서 우리가 대통령 그리고 또 권력자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요. 그 전제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젊은 당선인들이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선된 분들이 다 역할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성과 또 성찰 속에서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당 안에서 야당 목소리를 낸다는 게 대통령에 있어서 좀 민주당처럼 쓴소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잘 되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좀 사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저걸 너무 안 좋게만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분에 대한 질문이 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당선된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발언을 보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좀 담긴 말들을 많이 내뱉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 최근에 언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포지션 자체가 개혁신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이라는 그 정당들이 반윤이라는 기치 안에서 만들어진 정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레임 안에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혁신당이나 다른 야당이 저희 정부와 국민의힘이 바뀌어 갈 정말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비판이 있다면 저는 수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화할 용의도 있고 또 저희 당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대통령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또 여당을 향해서 조롱하고 이런 것은 개혁신당이나 민주당도 자제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민들의 평가가 야당에 힘을 실어준 거 맞지만 자칫 다음번 선거에서는 또다시 역풍이 풀 겁니다. 그래서 야당도 지금 국가 위기잖아요. 또 국제 정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동발 리스크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물가 측면이 어려운데요.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교육개혁이라든지 연금개혁, 의료개혁들은 야당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국론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야당도 지혜를 모아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한 가지 더 개혁신당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들께서 아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혁신경쟁하길 바랄 거예요. 두 정당이 정말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윤만 정당의 어떤 지향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혹시 당선된 이후에 천하람, 이준석 두 분과 연락을 좀 나누셨습니까? 예, 통화 드렸고요. 천하람, 이준석 당선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젊은 당선인들한테도 몇몇 분들에게는 전화,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김재섭 당선인도 젊은 당선인들끼리 공부모임을 하겠다. 아직 우리 배울 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스펙트럼 안에는 민주당이라든지 개혁신당의 어떤 젊은 당선인들도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일까요? 일단 저랑 김재섭 당선인이 공부모임을 순수하게 공부모임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모임에는 여당의 젊은 당선인들, 또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재선, 이런 분들 모셔서 저희가 섹터별로, 세션별로 나눠서 공부하자는 모임이 주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일단 처음은 여당, 처음인지 계속 나갈지 모르겠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넘어가 볼게요. 22대 국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원구성 협상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민주당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좀 다 갖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보통 국회의장은 제1당이 가지니까 그렇다고 치면 법사위 정도는 국민의힘에 좀 넘겨줄 수 있는 건데 법사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를 다 갖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민주당의 시간이고 국민들께서 겸허한 목소리를 여당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당이, 민주당이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쎄요. 국회의장을 야당이 가져갈 거면 법사위원장을 당연히 여당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민주당이 보복하려고 하고 복수혈전식으로 정치를 이어나가면 글쎄요.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당도 대통령실도 야당과의 대화를 위해서 많이 양보하고 나아가야겠지만 야당도 민주당도 대통령과 여당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양보하고 같이 양보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글쎄요. 야당이, 민주당이 저희 국민의힘과 대통령한테 늘 야당을 인정해달라 말씀하잖아요. 저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야당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런데 반대로 야당은 왜 국민의힘을 인정 안 합니까? 여당을 왜 인정 안 합니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다 가져가는 건 여당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야당도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는 것을 좀 인정해 주시고 같이 양보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같이 국론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1대 국회 때도 민주당이 당시에도 워낙 승리를 크게 했다 보니까 상임위원장 자리도 거의 대부분 다 가져갔었는데 이번에도 좀 반복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우리도 여당으로서 인정을 해달라고 하지만 그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까요? 국회 운영에 있어서 새로 오시는 원내대표들 간에 굉장히 그 신뢰관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정치인분들, 여야 정치인분들이 이 민주주의라는 기본 정신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관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상대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똘레랑스라는 기본 정신 아래서 여당도 야당을 인정하고 야당도 여당을 인정하고 저희가 늘 대통령께 그리고 권력자에게 제가 주장하는 것이 국정파트너로서 민주당을 인정해야 된다. 야당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당시 야당, 자유한국당을 국정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을 적폐로 규정하고 아예 청산 대상으로 규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것을 반복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말자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야당, 국민들께서 분명히 민주당을 선택해 주신 부분이 이번 총선에서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 여당도 대통령실도 야당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국정파트너로서. 그분을 저희도 인지해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도 저희가 여당이고 대통령에 대한 권위, 어떤 그러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 역할도 야당도 그 부분도 인정해 줘야 된다. 그 안에서 서로가 건강한 관계와 쓴소리가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오래 몸담으셨지만 어쨌든 22대 국회에서 원내에 입성을 하게 되셨으니까 22대 국회에서 김용태 의원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 젊은 당선이 많이 없다고 언론에서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오자 경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경선을 두 번 치렀고요. 국민의 그리고 포천 시민과 가평 국민의 선택을 받았거든요. 저는 권력의 어떤 전략 공천이라든지 권력자의 아부에서 공천받은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포천 시민과 가평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용태 당선인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